두명 들어왔다 안녕 은서아 너도 들어오면 안되냐? 어떤 놈? 그 친구들이 사진 찍은거 스토리에 들어가면 다가 저녁에 하나씩 왜요? 이름이 뭐겠지? 뭐라고? 안녕하세요 올리브 여기? 투리스 바벨 터리스 바벨 터리스인가 투리스인가 터리스인가 몰라 여드름 여드름 났어요 터리스 바벨 터리스 바벨 지금 니꺼 알락떨어 방금 들어와 들어와 아니야 5,6,7 터리스 바벨 밤낮이 바뀌었습니다 캐모마일 티어 캐모마일 티어 캐모마일 티어 터리스 바벨 터리스 바벨 야 진짜 안좋은데 근데 인스타가 어쩔 때 켜면 이렇게 다가 계속 그래? 응 로제이큐하지? 내가 그래도 인스타 라이브를 안와 기다리라 왜요? 카메라 모니터면서 방송을 부러워요 소유의 김치 아, 이 시간에 그 카페에 해달라고 대사에 넣어서 대사에 공개해달라고 너무 좋아 뭐? 심심하냐? 뭐? 심심해? 아니 난 심심해 이제 나온다 와 얼굴 형체가 안 나왔네 다행이다 너무 화질이 안 좋죠 은석이랑 돌아다니고 있어요 닭꼬치도 먹고 닭꼬치 먹고 닭터페퍼먹고 닭터페 걸어다니다가 코인노래방 갔다가 잠이 안와가지고 그래서 여기 왔습니다 피곤해요 저도 보고싶어요 일요일인데도 사람 되게 많네요 고쳐민석씨 하이 안녕하세요 화장실이 없다 1 2 5 6 들었어? 민석아 1 2 5 6 1 2 5 오늘 그쵸? 들어가서 자야돼요 마이프렌드 핸섬 이제 졸리다 고쳐민석이 괜찮아요 어떠지? 사람들이 많네요 네무위 이제 집에 돌아가보겠습니다 이제 집에 돌아가보겠습니다 이제 나라에서 4 4 5 5 30 4 4 친구를 4 서울 4 4 4 4 4 4 4 4 졸리니까 말이 막 나오네요 이따가 민석이 버스킹하는 거 응원 많이 해주세요 저는 안녕 해볼게요 안녕